이 그림은 우리 핑크 공주 똥입니다. 되게 똥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분들 이거 가지고 가세요. 똥도 이걸 보고 있으면 똥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네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. 두려움이 더럽다는 마음이 분리되면서 귀엽게. 여러분 자기 아기가 싼 똥이 더러워? 귀엽기만 하지? 똥 막 손으로 막 만지잖아 엄마들. 똥 기저귀 빨 때 어떻게 해요? 막 만 떡 주무르더니 만지네. 그게 분별심의 눈으로 보는 거야. 분별심이 없을 때 진짜 사랑하면 분별심이 사라져. 똥은 더럽다는 그 엄청난 수치도 분별심도 불리해요. 자기 새끼를 보면 사랑이 너무 크게 나와서. 하지만 내가 다른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싼 똥은 치울 수 있어? 아우 더러워서 못 치겠네. 그걸 치워준다는 건 이미 엄청 사랑하는 거야. 분별심을 녹이는 거죠. 분별심 수치가 바로 미움인데 그 미움을 녹이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똥이 더럽다. 미움이죠. 분별심. 수치스럽다. 그런 거부감이 심한 아가들은 가져가시면 분별심이 많이 분리될 거예요. 그리고 엄청 귀엽죠? 그래서 아가들이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아. 우리 핑크 공주 똥이었습니다. 수치 없음. 수치 없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